그러면 좀 아쉬운데? 노텔은 저기서 또 왜 죽었어? 밀리오 몰지 아 그리고 이번에 카사딘 신스킨 나왔더라구요 용술사 카사딘 나왔더라 용술사 카사딘 이거 한번 또 맛 봐야겠죠 그죠? 카사딘 신스킨 나오는게 흔치 않거든 바로 맛 보겠습니다 용술사 카사딘 한번 볼까요? 살짝 인간시전 카사딘 비슷하기도 하고 아닌가? 어떤 님들? 뭔 느낌이지 이게? 어 야 나 인베드 받았는데 잠깐만 인베드는 안받다 급을 와서 올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자 표를 안찍고 2를 찍었나본데 그죠? 나도 이걸 찍어야겠다 그죠? 아 이러면 좀 손했네 뒷무빙을 살짝 줘가지고 카사딘 피했어야 된대 그걸 못피했네 스킨이 뭐 나쁘진 않은거 같기도 하고 신스킨이라 잘 뽑힌 느낌인데 그죠? 개교환 낫지 않죠? 개교환 낫지 않죠? 개교환 낫지 않죠? 살만한데 이거는? 사비 사비 어 뭔가 아깝네 어플이라 잡을만한데 그죠? 아 아깝네 좋았다 바이아 췄을때 한번 들겨내겠다 대포 먹으러 올텐데 안오네 안오네 싸일이 템을 주민력만 올려가지고 체급이 좀 약한데? 싸일 텔포니까 여기를 좀 두들기죠 어? 이러면 게임건이 끝났는데? 닌탑가야겠다 근데 이번파는 어? 오케이 다긴 하는데 그건 죽은거 같은데? 후렐매 후렐매? 사비 어 너무 아쉬운데? 나 없을때 계속 사고가 나네? 어 지금 안갈텐데 사일러스 이쪽 오 저 이거 직접보는건 뭔가 처음인거 같은데? 오 이런느낌 뭐야 얘 얘 여기까지왔어 돈 곧 차는데? 오케이 굿 사비 뭔가 칼날폭풍 카사딘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색깔만 바뀐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카사디는 우주의 지배자를 너무 잘 만들어서 다른거는 그냥 가끔 쓰면 괜찮은데 메인 느낌은 아니지 사실 이런데 있을거 같은데 아닌가? 빠졌네 어? 어? 사비 어? 허허허허허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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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왜이렇게 빨리 오나 했다 헬퍼는 있는데 태어나긴 해야되는데 아 저게 안누워? 바로 먹히겠는데 이러면? 와 데미지 센거 봐 16은 찍고 해야겠는데 아 이거 하는거 아닌거 같은데 차라리 갱프를 노리자 그런거는 괜찮아 오케이 밀어봐 오케이 나보지 않았네 와 이게 안돼? 너무 아까운데? 대천사 있었으면 진짜 다 잡았다 아 까비 터져버렸네 와 센거 봐 와 센거 봐 야 뺍 싸우면 어떻게 이기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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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그러면 좀 아쉬운데? 모텔은 저기서 또 왜 죽었어 밀리오 몰지 밀리오 몰지 아 다행이다 진짜 끝날 뻔했네 여기 시야 먼저 좀 뚫어놔야되는데 우리 오케이 지금 싸우면 이길만하다 운영은 없어요 생각해야되요 뺏어야겠다 뺏어야겠다 와 다행이다 이거 다 터질뻔했다 방금 전멸 쿨 15초 아 좀 아쉽네 끝난거 같은데? 다텀으로 가면 끝나겠다 어 쫓으면 뭔가 밀리오도 잡을만하지 않았나? 좋았다 수고하십니다 시작 야 이걸 한표도 안줘? 독하다 독해 상대픽이 좀 구린 느낌인데 뭔가 꾸미고 있는데 리신이 몰라 화이팅해 난 몰라 세트도 왔는데요 근데 리신님 어 수고하세요 리신 인생 망했는데요 그냥 또 어떡함 야 근데 안 죽었네 다행히 다행히 맞나 인생이 망한건 그 매안가직이나 안죽든 죽든 이미 끝났어 사실 어 이러면 또 괜찮을지도? 다행힛이라도 좀 보자 응 안괜찮군 인생이 망해버렸군 마나 다 썼다 응 그래그래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리신 진짜 걸어다니는 재앙이 있네 좀 어떡하냐 님들 아 이게 맞아? 어 맞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와 이거 그냥 빠질걸 아깝다 근데 나쁘진 않아 리신 평타가 안 닿는구나 잔나야 그러지마라 에헤이 재미없는 짓을 하네 아 이러면 재미없는데 심지어 죽었네 리신이 아오 잔나야 재미없다 와 벌써 퍼블 나갔어? 잠깐만 괜찮아 아쉽군 음 여기도 좀 아쉽군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아 이게 나아 아 내가 먹었으면 좋았는데 아깝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잡을만한데 가지 말자 와 만화가 없어 아깝게 추멍도 썼으면 살았으려나 아깝네 야 진짜 데미지 답도 없는데 지금 아깝게 킬은 빠졌는데 비신아 이런거 좀 나 주지 좀 비볐는데 그래도 이런건 좋네요 비륜한테 너무 빨리지마 얘들아 아오케이 나쁘지 않다? 이정도 괴하이면 아론 40초 케틀을 무조건 노려야될 것 같은데 메인딜이 케틀인 느낌이거든요 아직 마더템 없어가지고 라바돈 있으면 진짜 녹일만한데 시간은 좀 끌었다 그래도 아예 나카라 어 너까지 그러면 어떡해 장로로 트랙이 나쁘지 않다 나도 딜을 해줘야겠는데 나쁘지 않네요 장로 있을때 한타하고 끝낼 생각도 해야겠다 케틀 아직 마저템 안가거든요 저거 전멸 이용해서 진짜 원컵 낼수도 있어서 지금은 케틀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이게 각을 잘 안주네 잡았나? 아 근데 나 죽었다 장로라서 근데 비빌만 하지 않나 한타는? 아 오케이 끝난거 같은데? 곧 밀면 끝나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딜량은 근데 흐허허 음 그래그래 자야가 잘했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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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geometri는 성공 Lifestyle